이 노래를 요즘 가장 많이 들어서 옛날 생각도 좀 나고 그래서 되게 하루가 힘들 때 이 노래를 들으면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남씨 힘든 날이 있었어요? 힘든 날 바로 형이 제 곁에 없었을 때 힘들었습니다 한번 할 Jade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